같이 자야 된다고 갑자기 사라졌던 여배우 충격적인 은퇴 이후 폭로했다. 영상 갑작스레 사라졌던 배우 허이제가 은퇴를 선택했던 이유를 공개했다. 10일 유튜브 웨이랜드에는 여배우가 푸는 역대급 드라마 현장설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6년 이후 작품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허이제가 오랜만에 등장해 상대 배우들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밝히며 방송에 나와도 되나 싶은 정도도 있다. 그분이 유부남이어서 말하면 가정파탄이 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억울해서 안되겠다.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그 유부남 배우분이 결정적인 내 은퇴 계기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허이제는 파트너였던 A씨가 처음에는 잘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촬영장에서 야 이 엑스 같은 엑사 야 이 엑스 엑스 엑사 이런 말을 매일 하기 시작했다며 내가 포함이 안된 세트 촬영을 하던 중 A씨가 감정이 안잡혀서 짜증을 내더니 아 엑스 엑스 못해먹겠네라고 욕하고 확 나가버렸다. 그 감독님은 입봉작이었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중에 그 배우도 수습해보려고 CP한테 전화해서는 내가 허이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감독님에게 욕한 게 아니다라고 변명했다더라며 일단 A씨를 달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따로 불러서 얘기해줬다. A씨가 갑자기 날 괴롭히는 이유가 걔는 널 성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안 넘어오니까 강압적으로 굴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난 끝까지 안 믿었다고 주장했다. 허이제는 A씨 대기실로 들어가자마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야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 너랑 나랑 연인 사이 같지가 않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녀 사이에 연인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같이 사야 돼. 그런데 너는 그러기 싫지? 라고 했다며 싫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X같은 X야 잘하라고. 너 때문에 연기에 집중을 못하잖아. 이 XXX야 이러면서 또 욕을 하더라고 폭로했다. 그는 그때 정말 멘탈이 나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인데 왜 나에게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비정상인가 싶더라. 그래서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이제는 지난 2000년 영화 다카포로 데뷔해 영화 해바라기 비열한 거리와 KBS 드라마 성장 드라마 반올림 싱글 파파는 열애 중 MBC 공예수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16년 SBS 드라마 당신은 선물 이후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 בה 연기에를iking이 앞뒈러서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